뷔짐 삐짐? 파란 집 아니야? 파란 집 아니야? 아니 중국집 같지 형, 형이랑 윤경이랑 이사 쳤네 아니 사실 사실 달해상이 그쪽이야 그러니까요 파란 집 앞 삐짐이면 여기 올 수도 있어 아니 뭐 같이 다닐래? 같이 다니자, 네 명이서 네 번째 여기 오면 되지 그래? 아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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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약간 전궁법 팀이네, 그렇지? 형 근데 삐졌을 때 본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일상? 서울 한정이래 서울 한정 진영 삐짐, 삐짐 자야 되잖아 밥 먹어야 되네 아니 그럼 호비랑 윤기는 어딜 간 거야? 한 명은 주 경기장에 갔을 거 같아요 네 이거는 연습실 2명씩 타고 가야 돼 얘들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착해서 애들이 막 내려서 좀 걷기도 하고 막 그런가? 연습실 그때 진짜 대판 크게 싸웠어요 만트 사건으로 가자 연습실 가자 아 너무 근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다 삐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렇잖아요 난 삐진 적이 없어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삐진 거는 사실 바나나 사건이긴 한데 아아 멤버들 어디 간 거야? 보통 뭔가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강? 가로수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야? 그냥 두 번째 삐짐 장소로 놀때도 하면 안 돼요? 아 너무하네 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잠실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미치겠다 하아 지금 숙소처 나오고 있네 지금? 만약 롯데로이드에서 얘가 2분쯤 오려면 좀 걸릴 거야 아 난 여기로 여기로 최소한 한 명 온다고 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는 뭐 저희가 맨날 이제 걸었던 길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저기 내려가는 저쯤에서 이제 나랑 태형이랑 아이스크림 걸려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여기쯤에서 걸렸어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여기다 순서치 이렇게 넣고 아 너 어디가? 이래서 아 저희 숙소 갑니다 숙소요 그래서 이제 다 녹아가지고 다시 먹어서 아까웠어 여기는 누구 올 거 같아요? 여기는 윤기영 온 거 같은데요? 호비나 아 근데 그래서 붙여넣고 왔어요 네 번째는 숙소에서 모이자고 봤어 그러니까 OO로 가든지 여기로 오든지 할 거 같아 근데 삐짐이니 아 근데 삐짐이니까 OO로 갈 수도 있겠다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야 그러면 대충 하고 학동공원 쭉 돌아서 빨리 OO로 가볼래? 그래 그러자 아 배고파는데 다행이다 고춧가루 뿌려먹니 짜장면에? 네 식초 넣니? 아니요 짜장면 식초라 뭐? 형 짜장면에 지식 제가 높겠어요? 형이 높겠어요? 맛은 너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지식은 내가 조금 더 높을 거 같은데 짜장면에 뭐 들어간 줄 알아요? 알지 뭐? 춘장, 양파, 짜장보기, 짜장면 꿀 아니에요 재료가 그렇게 짜장면 쉬운 음식인 줄 아세요? 그것만 넣으면 끝나게 꿀 못 들어가야 돼 오이 오이를 짜장면에 왜? 감독님이 비웃으시잖아 지금 오이 넣는다고 지금 아무도 안 비웃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웃고 계시잖아 짜장면에 오이를 왜 넣어? 계란 넣어야 돼 그거는 이제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호박 같은 것도 들어갔어 호박 들어가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호박 들어가지 감자 들어가야 돼 아 내가 감자 알러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감자를 빼달라고 했어요 언제? 텔레파시 특집? 어 오늘 텔레파시 특집이구나 오늘 맛있는지 맛없는지 텔레파시를 얘기해줘 어 삐졌을 때 삐졌을 때 아니 삐졌을 때 가는 장소가 멤버들이랑 크게 진짜 한 번 다 삐졌던 데는 파란 색깔 숙소인데 파란 색깔 집 그때 허비 형 바나나 사건데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아 주경기장을 안 온다고? 아 진짜 그 충격이 못 보셨네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아 너무 궁금해 이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삐짐으로 갈까? 그럼 사실 논현동 파란 집이긴 하거든요 반하나도 반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옮긴 숙소가 그 숙소예요 그러면서 뭐 이 숙소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라는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숙소이고 거기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뭐 좀 먹어야지 뭐 먹으세요 어 진짜로? 이런 말씀해주셔서 나 지금 배고파는데 문 들어갈 뻔했는데 음 메론맛 추천하니까 더 맛있네 아 이 길 많이 왔어 여기가 가로수길 옆에 있는 문목인데 멤버들과의 추석이 많죠 서울 12, 13년 전에 서울 왔을 때는 가스쿠리버가 없었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좋아하던 카페랑 좋아하던 식당들 다 없어졌어 이렇게 떠버릴 줄이야 아 이 식당 진짜 오랜만이야 온다 야 아직 식당이 생겼네? 들어가 봐도 되나?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약간 그거구나 약간 하나의 성지가 돼버렸구나 요즘 아침 아침 안 하시나 보다 나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밥 먹고 오고 그랬을 거네 추억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그냥 그럴 거 같은데 막고 닦고 닦고 막고 닦고 우리 자주 봐요 우리 거의 엄청 자주 보는데 만난 애들 아직도 없을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버님 여러분 또 이제 감독님들 먼저 이렇게 한입 드려야 또 이제 민심이 올라간다고 난 저런 진짜 약간 생각하고 하는 행동 저렇게 막 민심 사는 행동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뜨겁나요? 다 마음을 위한 맛있나요? 야 맛있다 맛있다 감독님들 짬뽕 한입 왜? 맛있어 맛있어? 저 짜장면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너가? 응 너 일주일에 짜장면 다 섞어 먹었었잖아 요즘 막국수로 갈아탔어요 막국수 맛있지 전국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여기가 오고 있지 않을까? 또 도착하면 이제 바로 장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비 형 어디 갔을까? 왜요? 이게 근방인가? 여기는 누구 한 명이 있겠지 윤기 형이 약간 공연장 갔을 거 같아 윤기가 주경기장 갔을 거 같고 체조나 호비는 진짜 어디로 갔지? 근데 이렇게 뜨거운지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드셨지? 죄송합니다 진짜로 야 밥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통인데? 나도 없는데? 계절치에 응 아 씨 여기는 여기는 근데 한 번 바뀐 거잖아요 형 바뀌었지? 그렇죠 시계탑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이 정작 그래서 오 이거 생겼네 이런 거 없었는데 나 얼마 전에 오니까 있더라고 이거 없었고 그리고 이 울타리가 없었어 원래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네 타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지 어 아 뭐 또 너의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지금은 뭐 할머니 건강하시지? 뭐 이런 거 우리 그리고 그 뭐야 에노아 할 때 여기 원래 모래바닥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없었지 우레탄 여기서 연습한 거잖아 아 맞아 여기서 이거 이거 진영이랑 형이랑 나랑 어 여기서 연습하다가 몇 번 꼬꾸라질 뻔하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우리 방탄룸 있었잖아 저게 노모드림 그 하다가 키보드 갖다 집어던진 게 여기야 랩이 30번 까이니까 저거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거 위에서 지구 멸망 이러면서 막 그때 지구 멸망이었잖아요 막 어 스스로 막 폐작기 쳤을 때가 이제 여기 진짜 웃기네 갑시다 가자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멤버들 슬 또 이제 왔을 겁니다 이제 윤기아나 호비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없다고?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나 또 멤버들 못 만났어 이렇게 진짜 많이 삐지고 싸우고 했죠 어? 들어가라고요? 네 번째 여기서 봅시다 제발 종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진영 글씨체인데 제가 처음 장소로 갈 걸 그랬나? 처음 장소에 누구 갔죠? 진짜 안 온다고? 여기밖에 없잖아 얘들아 올 때가 이즈이 흥이 흥이 스마트 거의 다 먹었어. 남주아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게 진짜 맛있어 한 조각만 먹어보려고. 아 맛 똑같네 그몽. 이게 진짜 맛있어. 옛날에 맛 똑같아. 아무도 없기. 여기 온 사람도 없어. 멤버들 다 도착했습니까? 한 분 빼고 다 도착했어요. 한 명 빼고. 정국이 했다. 야 얘 파란 집으로 올 것 같다니까. 왜요? 느리자마자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유정식당. 아 이거 바뀌었다 좀. 어 뭐야 왜. 한 명 빼고. 진짜? 여기다 아무도 안 왔다고? 우와 진짜 대박이다. 벌써요? 아니 아니 만난 애들 있어요? 진짜 없죠 한 명도. 3라운드 키워드 뭐예요? 슈가씨가. 제가요? 키워드를 정하시면 돼요. 크기, 참 전, 얘들아. 다닐이. 됐고. 성향이. 썸라 laws. 하나가 다 intertwined. 좋ATH. 한 명. 온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첫 외출하면 되잖아. 그럼 한강 뚝으로 올걸? 아 근데 호석이 형이랑 윤기 형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아 그러네. 남은 두 명이 그 둘인데 그 둘이 별로 안 갔어. 첫 공연합니다. 악수홀? 첫 공연으로 하면 일지아트홀로 갈걸? 아 쇼케이스 할 수도 있겠네. 일지아트홀로 갈게. 첫 콘서트로 해야지 그러면. 와 근데 나 여기 오기 잘했다. 단원 한강 거기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한강 하면 거기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가던 한강으로 하면 되잖아. 너 호비랑 윤기랑 한강 와본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단원 한강으로 올 거라는 거죠. 둘이 정해요. 여기서 둘이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전거 타던 한강으로 해주세요. 자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숙소. 숙소. 아 다. 바로. 사전거 타던 한강. 아 쫄르세요. 자 그 숙소로 가야지. 왜 한강 가자. 네? 한강 갈래 그냥? 한강 가자. 한강 가자? 한강 가. 한강 뭐. 뭐 있어? 가자. 한강 갈게요 한강. 아 망했다. 왜냐면 숙소 추억 키워드 나왔으면은 100% 다 여기로 오는데 내가 여기로 못 가잖아. 아. 저기 밑에가 있죠 애들. 애들 여기 밑에 있어 100%. 어 여기 만난 애들이 있다는 거구나. 세 그룹이나 있구나 세 그룹이나. 애들 어떻게 그렇게 다 만났대? 고골목에서 좌회좌회 중 내가. 우리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 왔네 누구 왔네. 이미 와버렸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보고라도 가자. 그냥 그럴 거 같은데. 친구야. 친구야. 형 나 근데 다른데 가야 돼요. 왜? 나 이 전에 여기 와버렸어요. 망했어. 형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나. 여기 여기 왔죠. 아니 나 그 유정식당. 아 씨 거기가 있네. 아 망했네. 아 진짜요? 오. 이놈아. 이놈아. 와 여기 봐봐. 네 번째 여기서 진영이야 진영. 아 씨 여기 왔었구나. 여기서 왔었죠. 여기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로 안 올 수가 없지. 아 둘이 싸우는 거 너무 귀엽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나가야 웃길 거 같아요. 둘이 정하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 그치야 이제 금방 풀자. 멜론? 어. 멜론 맛있어요. 요런 요런 맛 요런 딱 그 멜론 맛.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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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집에다 쟁여서 몇 개 먹었었어요. 그. 복숭아랑. 뭐 있어요 다른 맛. 조항색 있어 조항색. 그거 좋아가지고. 나도 이거 집에 많아. 약간 형도 젤리 씹는 거 좋아하는 거야. 식감. 애인 맛이. 맛있는 것만 먹으면 뭔가 심심해. 맞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잠원에 상상도 못 했어. 아 진짜로? 한강 들었을 때 상상도 못 했어. 한강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정말 뚝성하진 않겠지? 내가 너무 미울 때는 뚝성해 와. 내가 봤을 때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그냥 숙소로 이동하자. 그나보. 그나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하지만 형님 두고 보십시오. 충능성도 있습니다. 몇 프로 보시나요? 솔직히 3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언제 놀러 왔었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형이 들어오기 전에 그 랩하는 영수생들이었는데 진짜 많이 왔었고. 아 그래? 여기서 프리스타라고 그랬어. 진짜로. 프리스타를 죽인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혼자 돼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애들은 나올 것 같다는 거. 근데 애들 파란집 도착했을 거면 벌써 도착했겠지. 한강일 수도? 설마 또 있어? 그럼 거기 성수 쪽인데. 근데 막 엄청 새롭지 않다. 한강에서 저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멤버들 왔나 보다 우리 술 내리자. 한강에서. 뽕글이 먹자. 어? 뽕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배고파. 안 돼. 내 배고파.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봐봐 지금 자기들끼리 영화 찍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런 찍는데? 야 들었어? 뽕이랑 윤기 형이랑 만났대. 어 진짜? 지금 이동하고 있나요? 제이홉 앤 슈가? 아직도 이동주? 야 그러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잖아. 근데 호비 형이랑 윤기 형이 한강을 자주 왔어요? 아니. 안 왔잖아. 망한 것 같아. 근데 세 번 만에 만난 거면 우리 진짜 되게 빨리 만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다들 그냥 눈치가 있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괜찮아. 야 야 이리 오나 보다. 야 오나 보다. 아직 이동 중이다. 느낌이 왔어. 아 왔어 왔어. 뚝성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요트 빨리 구비해라. 뚝성으로 가자. 지갑 좀. 야 설마 뚝성 아니겠지. 진짜 제발. 저 라면 건면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죽을 거 같네. 남들이 먹을 때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먹어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야 남준아 네가 옳았다. 왜요? 애들 일로 오는 거 같아. 그래요? 맞잖아요 형. 형 그니까. 형 인솔을 사는지 별거 없네. 형 인솔을 사는 채 막 이렇게 하지 말랬죠. 빨리 둘이 화해 다시. 우리 화했어. 우리 싸웠어? 야 뭐 하냐? 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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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많이 안 돼. 나. 내가 너가 래야. 내가 걸쭌는 서ichtig. 내가 참아. 너가 다행히 좀 해두려. 야! 내가 이거 시켜보는 거 같으니. 형! 저 롯데월드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거 같더라 내가 분명 말했잖아 롯데월드 갈 거라고 삐짐 어디 갔어요? 나 삐짐을 연습실 그 유영식당 나는 그렇게 그니까 엇갈렸지 두 번째 어디 갔는데요? 두 번째 파란지 나도 파란지 갔어 두 번째는 와 나 파란지 깔려다가 말랐어 왜냐면 처음 이사도 둘이 싸우니까 우리 둘이 싸우고 나는 널 싸워 그만 좀 싸워라 거기서 거의 다 바뀌었더라 우리는 ㅅㅂ 인마 심지어 게임으로 ㅅㅂ 하겠어 아니 롯데월드가 진짜 웃겨 나 진짜 누가 갈 줄 몰랐어 나 갈려고 했거든 나도 갈려고 했어 꿀잼 딱히 듣고 내가 한 두 명 정도는 주경기장을 가겠다고 나도 롯데월드 주경기장 숙소에 이렇게 진짜 간에가 있었어 난 주경기장 난 진짜 한 명이라도 올 줄 알았어 1심 동체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이다 네? 벌써? 가셨던 장소로 또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못 만나시면 못 만난 대로 페이지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아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키워드 나오면 돼 자 키워드는? 암입니다 야 암입니다 야 거기서 모여 야 그만 그만 거기서 모여 야 생각들이 너무 달라지잖아 눈빛을만 말씀하셔야 돼요 아미? 절대 아미입니다 눈빛 여기밖에 없어 아미에만 집중해 그럼 거기지 거기 난 두 군데가 생각이 나 아미가 어떻게 두 군데가 생각나는데? 아미에만 집중해 지금 또 왔다 갔던 데도 돼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롯데월드 아니다 나 롯데월드 아이지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국아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정국아 자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눈빛기만 필요 없어 가자 여기서 누가 한 명 빠질 때 진짜 야 나 진짜 심한 거야 망치지 마라 너 아니 너무 많아 아미 아미는 너무나 큰 상징적인 건데 아 맛있겠다 옥수수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거기로 와 어 야이 눈 장난기 빼 빨리 거기로 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어? 네 글자잖아 그래 천국 1등 야이 우리 아까 갔다 왔는데 집중해 주경기장으로 가두십시오 가기 밖에 없지 자 잠시 후 주경기장으로 떠납니다 마지막은 마음이 편하다 자 다 오겠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어 쟤 꺼낸 곳으로 왜 아니 만약에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전혀 감을 못 잡은 정국이나 주경기장 아닌가? 주경기장 맞을 텐데 얘는 당연히 이거 할 거 같은데 노루처럼 잘 모르는 제이호 주경기장이지 100% 당연히 이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 뷔 쭉 가주세요 가로수길 쪽으로 거기서 척혼이냐 쇼케이스냐 한번 물어본다 이 셋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아 호빈이 올 거 같고 남준이가 눈치를 그렇게 줬는데 설마 주경기장을 모르겠어 호빈아 간 데 또 가도 돼 알았지? 이러면서 나도 무조건 주경기장 아니야? 아미하면 공연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아미 정말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 장소인 주경기장으로 왔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아 다 간다 나 인터뷰한다 어? 저 학생들 있다 아 못 물어보겠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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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 남학생? 저기요? 혹시 아미세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학생분? 학생 학생 중간 장소인 아미 궁극기장 Qeg junk 한 명 수신 불가 설마 설마 아니에요?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다고? 암이 처음 만난 데가 여기 쇼케이스인데? 암이요 그니까 처음 만난 곳 그럼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왔어요 웰컴트 서유 당일 오우 기타 암이요 저희는 없다고? 어? 왜? 왜 없어요? 아? 아? 이제 버린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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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사는 진짜 레전드네? 얘 나한테 출발하기 전에 형 첫 콘서트예요? 아니면 팬미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형, 쇼케이스예요 첫 콘서트예요 야, 둘 다 아니잖아 설마 악서홀 같나? 핸드폰 있으신 분 영통통 하나 뭘 좀 걸어보시겠습니까? 나 없는데? 나 있어 야, 영통 좀 해봐 와, 진짜 레전드네 진짜 누가? 어? 받았다. 야 너 어디야? 어디냐? 다들 어디예요? 내가 너 일자토로 갔지? 여기 두 경기장인데? 야 너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쇼케이스 우리. 아 일자토로 갔다니까 내가 말했지? 일자토로 갔다니까. 아니 일자토로도 뭐. 의미 있어. 나의 텔레파시에 힘이 부족했다. 야 태형아 너 왜 거기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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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아 어떻게 다들 현재만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얼마나 뭉클한 추억이었는데. 자 아무튼. 아쉽긴 하네요. 일자토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 저희 팬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첫 쇼케이스 좋아요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안 남이 되고 일자토로 하이보이니 뭐. 다른 음식이 Ziel 입장과 Videos. 해외처럼 봉산요. 저기 왜 싱사한 거 이루고 이루고. 무기업 회사의 종료. 이렇게 평화된rás을 veux. 요소가 하는 태형울계절이 코너의 recyclare. 아 여기가 차돌 맛집. 이 차돌이라고. 저는 사실 처음 와봤어요. 차돌 중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자, 매니팜을 보시면 이거 얻으려고 매니팜이 이거 아, 매니팜 너무 귀여워 이거 만들어주셨대 매니팜 보여줘 방탄이들 오늘 이 차돌 첫 곡 가버려! 그냥 아, 포방!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차돌 이 차돌 그럼 매니팜 왜 받아? 아니, 그래도 이쪽 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기어케 사이드 이거 이거 그대로 시키면 될 듯 야, 기어케 사이드 그대로 가자 기어케 사이드로 주세요, 기어케 사이드 기어케 사이드를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어케 사이드 하나씩 다 주십시오 아, 저희가 여기 보인 이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생각에 일단 너무 거시적인 회의를 하기보다 다음번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로 좁혀서 야, 그리고 이제 더 체험할 게 있냐? 왜냐면은 우리도 지금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코너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뭐? 진짜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 대 7 족구하기 아, 우리 형, 우리 그럼 세팍 타쿠랑 한번 배워봐 세팍, 세팍 타쿠로 진지하게 배워 아니, 우리가 농사짓기 어때? 랩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일단 밥이나 먹을까요? 그래, 쟤는 밥이 안 돌아가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밥 먹어도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형, 오늘은 밥이나 먹고 우리는 나중에 카톡으로 합시다 야, 빨리 먹어, 너 먹어, 너 야, 지금이야 아, 저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그중에야, 대충 할게, 그냥 대충 먹어 아니, 지금 자리에 없어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옮겨줄게 소야, 소, 두고 오네 근데 이거 어디에 찍어 먹는 거야? 형, 먹고 싶은 대로 야, 이거는 사실... 뭐냐? 싫어할 수가 없는 음식 아니야? 어느 나라든?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메뉴파 맛있어 메뉴파 메뉴파 있냐, 너한테? 저 많아요 이 맛있는 거 우리만 먹어도 되는 것과? 파란색 저희만 먹은 게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돌초봐. 와사비랑. 와, 어떻게 이래? 와사비. 원래 그리고 차규랑 먹었지만 와사비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완전 맛있다. 너 없었어? 음. 좀 더. 너 어디 있었어? 공포가 어디였지, 어디야? 오늘 정도 템포 딱 좋은 것 같아요. 기획도 매번 신선한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 나 오늘 같은 건 되게 신선했어요. 안 했던 거잖아. 밖에서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개인으로 떨어져서. 난 같이 있으면 시민 인터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어,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 맞아, 맞아, 맞아. 혼자 하면 그냥 뭐라도 해볼까? 너무 공감. 콜댄스도 해보고 싶어. 너랑 잘 어울리긴 해. 플라잉 요가가 그거 막 플라잉 요가. 다리 찍기도 안 되는데 무슨. 리듬체조, 리듬체조. 와, 진짜 가관이긴 하겠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면 진짜 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그거. 벌써 창피하다. 와, 맛있다. 와, 배불러. 아, 근데 달려방도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진짜 자주 하고 싶어. 아니,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걸 잊고 살아온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아,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 달방에는 또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좋다, 좋다. 멘트 좋다. 멘트 좋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라 방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